안녕하세요 빅토마토 앤 빅토마토 오늘은 이쁘니까 한번 찍어줘야지 오늘은 야외로 나왔습니다 하천 주변에 보스모스가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보스모스는 언제 필까요? 미털토마토들 5월 6월 7월 8월 9월 9월 맞아요 가을에 피어요 좀 빨리 피는거 같은데 오늘 9월이잖아요 분홍색 보스모스도 있고 요거는 빨간색 같은데 꽃봉오리가 이쁘네요 아빠 여기 나비 왔어요 우와 까만 나비 왔다 엄청 커요 날라와버렸다 바람에 한들한들 거리는 보스모스 모습이 이쁩니다 보스모스가 피면 진짜 가을이야 보스모스가 피면 진짜 가을이야 해살도 따뜻하고 자전거 타기에 좋죠 네 여기 본망울이 피어있습니다 꽃 다 찍었으니까 경주 한판 할까? 네 좋았어요 손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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